할머니, 또 주물를를를 하는 거야? 그래 짜잔! 이거 붙이면 신날 거야 아휴, 우리 선수가 최고네 닥터팔팔플러스로 고일관절염 치료됩니다 임상시험 결과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상 캐니까 아프지 마셔 하루 20분, 닥터팔팔플러스 임상시험 결과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